베나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1월 중순에 시청자 사은행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보름마다 한 번씩 1월 15일, 1월 말, 2월 15일, 2월 말 이렇게 사은행사를 진행할텐데요 이번에 사은상품은 2015년 말에 나온 배우란 누구인가 제가 유명배우 15분을 만나서 인터뷰한 인터뷰집입니다 하나 부탁 말씀드릴 것은 몰라수다, 북한수다의 경우는 저희가 즉석 퀴즈를 내면 바로바로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선물 받으실 곳 이렇게 바로바로 보내주시는데요 저희 후원자분들은 응대가 늦으십니다 선물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범한 마음이셔서 그런지 아니면 해외 거주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경우에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께도 책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연락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 추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 받으실 분은요 8월로 나왔네요 네, 2015년 8월 18일 CD 우리은행에서 3만원 후원해 주신 오현님입니다 네, 두 번째 분입니다 아, 이제 두 개가 딸려 나왔습니다 네, 또 8월 게 나왔네요 2015년 8월 27일 하나은행에서 5만원 후원해 주신 성함이 없습니다 그냥 전자금융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분 같이 딸려 나왔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하나은행에서 1만원 후원해 주신 허진님입니다 허진님 두 분 남았죠 고르는데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갔습니다 2년이라고 생각해서 집었습니다 네, 2015년 10월 20일 방학동에서 2만원 후원 회비 보내주신 김세님입니다 김세님 다섯 번째 분입니다 아, 또 8월에 보내주신 분이 나왔네요 2015년 8월 20일 만원 후원 회비 보내주셨고요 우리은행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베나TV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다섯 분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배우란 누구인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저희가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